열흘간의 긴 추석 연휴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 선물은 그 시대의 경제 수준과 생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는데요. 시대별로 어떤 선물이 인기가 있었는지 신민지 기자가 뉴스룸에서 전해드립니다. 명절 선물은 각 시대별로 다른 품목이 선호돼 왔습니다. 식생활 해결이 가장 중요했던 50년대와 60년대에는 계란과 설탕 등 끼니를 때울 수 있는 농수산물이 명절 선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산업화가 시작된 70년대에는 서서히 나아지는 경제 상황으로 커피와 과자 등 기호품이 주목을 받았습니다. 선물 세트도 본격 출시되기 시작했습니다. 고도의 경제 성장이 시작된 80년대에는 명절 선물이 고급화 경향을 보였습니다. 통조림을 비롯해 고급 과일이 인기를 끌었고 백화점 고급 의류의 매출도 증가했습니다. 90년대에는 스포츠와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상품권이 선물로 등장했고 명절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2000년대 명절 선물의 핫 키워드는 웰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와인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면서 와인 세트가 베스트 추석 선물로 떠올랐습니다. 그럼 현재 2017년은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바로 부정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락법의 시행과 1인 가구의 증가입니다. 선물 금액이 5만 원 이내로 제한되면서 고가의 농축수산물 세트는 직격탄을 막고 있습니다. 반면 금액을 낮추되 종류를 다양하게 한 실속 상품이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룸에서 KBC 신민지입니다. KBC 신민지입니다.